자, 그러면 지금부터 여기, 여기, 여기 하고 지금은 옛날하고 들려서 옛날에는 죽으면 골생이 타고 이 소리 듣고 그저, 그저 여러분 앞에 노래 불러가면서 떠났는데 지금은 죽어도 한 번 죽는 게 아니라 이번 시기나 죽네 왜 이번 시기 죽느냐 한 번 죽지 영구자에 실컷 가지 발에 불에 가서 고실러서 태워서 죽지 철구통에 빵구 죽지 빵굼고 부려 죽지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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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 바이크 조금 더 올려라 아이고 이 이 이 아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이 있고 대한민국 다 대겨봤지만 참 우는데 박수치는 데는 여기 지금 저기에 우리의 형산 남촌밖에 없네 그래 어? 그럼 우린 이렇게 가자 우리 우리 누님들 울지 말고 우리 남자들만 하면 울어봐 근데 한 번 우는데 생명이 일부 삼추리와 연장되고 혈액성이 잘지고 건강이 좋다라면 그리오 자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만 한 번 애고 애고 한 번 울어봐 내가 앞순에 한 번 미겨볼게 간다 간다 나는 간다 당신 두고서 나는 간다 나가 죽어라 이 씨부름 남자들 여기 뭐 데려왔어 이 차고 뜯어먹으려 남자들아 여기 왜 사니 그래 나도 남자지만 체 입히시려고 자 그러면 우리 누나들 한 번 울어봐 애고 애고 울어봐 가래 가래라 나는 한 거를 당신 두고서 나는 간다 아이고 아이고 어 잘 울었어 참 잘 울었어 야 그래 우리 남자들 왜냐면 남자 치면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 봐준 거야 우리 남자들 이번에 한 번 우는 것 좀 한 번 봐 얼마나 참 남자들 잘 울어 가래 가자 어서 가래 남자들만 울어보자 아주 죽었네 그러니 요즘 남자들 시세 없어 여자가 값이 나가지 남자들 어디가 팔어도 안 팔려 왜냐면 요즘 밤일도 그렇냐 밤일이 뭔지 알잖아 밤일도 요즘은 여자 밑에 깔린데 그래가 우리 누나들 요즘 살판날 때 좋아가지고 방아야 아 방아야 아 방아야 대들 방아도 잘도 진다 방아야 아 방아야 아 방아야 아침 방아 저녁 방아 지들 방아도 잘도 진다 방아야 아 방아야 왜 이렇게 좋노 정말 좋노 아 방아야 아 방아야 아 노후의 매도 울고 있어 자 박수 한 번 치세요 자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누리님들 팀 주신 분 너무 고맙습니다 내가 이든 내가 부처님한테 하나님한테 종교는 어떤 걸 믿는지 몰라도 하나님을 믿든 부처님을 믿든 믿음은 똑같습니다 식만 틀릴 뿐이지 하나님을 미워하고 부처님을 미워하느냐는 종교는 믿을 자격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종교는 하나님이나 부처님이나 모든 분은 다 똑같습니다 식만 틀릴 뿐이지 하나님을 미워하고 부처님을 미워하는 자는 여기는 여기 와서 구경할 자격도 못 되는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맞으면 맞다고 함성수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 둘을 사랑하고 아끼면서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시면서 이왕이 또 나왔으니까 또 우리 한 곡도 찍으리면서 우리 가수들이 약간